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에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 남자의 한에서입니다. 남편 사주를 봤을 때, 자식 사주를 봤을 때, 남자에게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남자가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성들, 여자들이 편과를 깔고 있는 경우,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편제, 여명에게 있어서 편과, 이걸 얘기하죠. 어느 자리에? 일지, 배우자 자리에. 일지,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일주,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에. 여기에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남자, 여자들 편과를 깔고 있는 경우, 그럼 왜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하느냐. 배우자 궁합에서, 궁합에서, 또 결혼해서 내가 살 때, 남자가 편제를 깔고 있거나, 여자가 편과를 깔고 있는 경우, 왜, 어떤 부분에서 부부가, 뭐가 심하냐. 이게 갈등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참을심해요. 어느 한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일지에서 편제, 편과를 깔고 있는 경우, 그런데 편제를 깔고 있어도 급이 다르다라, 거기에 적용이 드는 데가 심하게 적용이 드는 데 일지가 있고, 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있으니까, 결혼해서 잘 먹고 자살해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 살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작살 낸다, 이 말이에요. 작살 내서 못 살겠다, 아니면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냐, 건강을 해치고, 재물을 흩어지게 만들어줘요. 서로 뿜바위를 시키니까. 자, 그러면 편제, 남자들에게서 편제는 뭐냐, 어떤 거냐, 일조들이 많이 있죠. 일조들이 많이 있다. 갑술 이렇게 나오죠. 갑술 일조, 갑술 일조. 을미 일조. 이거 있죠, 을미 일조. 그 다음에 갑술 을미 일조 있고, 그 다음에 음... 신묘 일조도 나옵니다, 신묘 일조.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있어요. 정유 일조도 있고, 정유. 정유 일조도 있고, 갑진 일조도 있고,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편제를 깔고 일조에,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편제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일지에. 갑술 일지, 을미 일조, 신묘 일조. 정유 일조, 갑진 일조, 편제를 깔고 있다. 그 다음에 편관을, 여자들은 편관을 깔고 있는 경우, 편관. 편관은 뭐냐, 갑신 이렇게 나오죠. 갑신, 을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개미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개미 일조도, 을료 일조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배우자 자리에, 이게 도대체 태어난 날, 우리는 뭣도 모르고 태어나지만, 우리 자유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만, 뭣도 모르고 태어나지만, 이 일지를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 고생했냐, 이런 부분에서 고생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지요. 그래서 출산, 태결할 때, 이런 날짜들을 대부분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잡을 때는, 주변에 옆에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에서, 조정을 해주자. 이걸 이야기해 주지요. 어떤 조정을 해주느냐, 갑술 일조 이렇게 나오죠. 을미 일조. 갑술 일조, 을미 일조, 신미 일조. 여기의 특성 자체는 뭐냐, 누구를 막느냐고, 이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고생 심합니다. 부부, 서로가 치고받고, 배 치고받고, 치고받고. 신미 일조들,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서로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격해요. 갑목이, 이게 남자예요. 이게 아내입니다. 갑목이 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푸석푸석한 땅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갑목이 내리려고 해도, 성이 안 차려, 그러니까 이 갑목이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갑술, 남편이 갑술을 주면은 뭐냐, 성격 예민한 사람이 기대되는 거죠. 잘 삐지는 사람 하겠죠. 성질 잘 내는 사람 하겠죠. 성질도 잘 내고, 잘 삐지고, 갑술. 또리를 못 내리니까. 술은 답답하죠. 저놈의 인간이 왜 저럽나. 답답하죠. 그러나, 한편을 생각하면, 아, 내가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버는 거 하려고 해도, 이게 푸석푸석한 그런 흙이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자기가 성장을 못 하니까, 화딱지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치고받고 하자, 이걸래요. 치고받고 하다가, 잘 되면 이혼이고, 사별이고, 잘못되면 끝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수기운이 잠깐만 있다면, 어떻게 있느냐, 수기운 자체가 뭐냐, 해자축, 해자축, 진, 신이겠죠. 해자축, 진, 신. 해자축, 진, 신이 조금이라도, 옆에 수분기가 태어난 달에서, 이렇게 태어난 달이나, 태어난 시에, 해자축, 진과 신이 있으면, 괜찮죠. 그래도 괜찮다는, 왜? 여기에 일정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면 괜찮은데, 이것마저도 없거나, 이것이 있는데, 원에서 깰 때, 이때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 중입니다. 하자, 건강. 을미도 똑같습니다. 을이 미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죽어도 얘가, 못 켜져요. 을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봤을 때, 자, 저 인간, 도대체 내가 아무리 해도, 못 알아 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 듣니까, 을목은 답답해야죠. 그러니까, 미에선 보죠. 아내 입장에서, 저놈의 인간이, 왜 이렇게 예민한, 뭣도 아닌 놈이, 저렇게 성진만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미 입장에서 보면, 을목이 참으로 한심한데, 을목 입장에서는 뭐냐, 저놈의 옆에 내가, 말귀도 못 알아 듣고, 미는 콤특이 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것이죠. 치고 받고,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데, 뭐냐, 이렇게 가면 계속 아파요. 누가 아프냐, 을목이 아파요. 그래서 을목이 아프니까, 시름시름 왔다가, 잘못 사주 구성이 안 좋고, 이때가 안 좋죠. 딸랑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든 버티면 갈 때, 이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비는 뭐냐, 신비는 계속 치고 받고 해요. 아침에도 안 맞고, 저녁 때도 안 맞고, 밤에도 안 맞고, 서로가. 그런데 여기 안에, 이 주변에, 이 물기운만 있으면, 조금 괜찮다. 물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사주를 탁 부는 순간,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데, 주변에, 해자축 신진, 해자축 신진, 수분기운 있잖아요. 다 수분이,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 공급이, 이 글자 옆에 없을 때는, 얘, 참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죠. 이 사람들, 누가 위로해 줄 아는가. 옆에 사람들이, 위로해 줄 아는데, 안 위로해 줄. 왜 이렇게 있는 사람, 사방팔방 둘러봐도, 을목, 감목, 이런 애들은 신명. 주변에 이것이 없는데, 누가 도와주냐고, 난 도와주잖아요. 자, 주변을 다 둘러봐도, 이게 도움 세력들인데, 인사보에서 도움을 주는 세력들인데, 없다는 거죠. 인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 세력이 안 되니까,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입장에서 당하니까,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뭐냐, 이 감목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오행상 수다이 말이에요. 수, 수상복을 해 주잖아요. 그 감목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술토가, 당신 최고다. 이렇게 격려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존감, 수, 수상복을 해 줘야 하니까.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답답하지. 이 돈은 뭡니까, 감목에 있어, 아내는 뭐냐, 돈이에요. 돈, 술에서 보면 돈이단 말이에요. 돈만 갖다, 좀 벌어서 주면 되는데, 이 술 입장에서 돈을 안 벌어다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돈 갖고 인색하게 구니까, 이런 부분이지. 다 이런 식이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편제인데도, 적용이 있게 되잖아요. 편제, 갑진 편제, 이렇게 같은 편제인데도, 이 적용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화는, 유금 자체를 굉장히 녹여요.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요. 극하면서 괜찮아요. 싸우고 치고 받는 것이, 결국 뭐냐, 좋은 발전을 위한, 기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괜찮지, 그것은 그래도. 갑진도, 옆에 어떤 글자 있든 간에, 갑진이, 감목이 진해, 뿌리를 낸 다음에, 극하면서 뿌리를 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 편제, 같은 편제라도,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쭉 다 보면, 갑진이 있죠. 편과, 을료일죠. 개미, 이 개미는 진짜 잘못하면, 옆에 주변에, 수금균이 없으면, 혜자축 신진이 없으면, 얘는 진짜 건강에 대한 부분, 이 신랑이 아프, 아니, 본인이 아프요.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남편 때문에, 나 죽겠냐 하겠죠. 개미, 결혼하고 난다면,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죠. 신랑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옆에, 혜자가 있거나, 혜자가 있거나, 축이 있을 땐, 그래도 괜찮다. 약간의 수분기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어. 여기 없어. 없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대웅이 돌아서, 얘를 깨버렸어. 얘가 있는데, 그럴 때, 건강에 대한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값이 일주. 여자아기입니다. 편관이죠. 편관, 편관. 자, 감옥에게나, 아내가, 남편을 보고, 정말 힘들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잘해도, 맘에 안 드는 게, 신랑이. 안 되니까, 힘들어겠지. 의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벌써 순서가 있어요. 이 개민은, 육통성이 없어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이 개가, 밑속에 인면돼서, 나 죽겠네 한다는 거죠. 짚고 받으면,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힘들어진다. 결과가 없는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없는 싸움은 뭐냐. 정말 일방적으로, 아픔을 받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값신 신속에, 임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임수가. 갑목과 경극이, 찡 하고 해서도, 임수가 통과를 딱 시켜주게, 그래치고 맞고 해도, 그래도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개미는 유연성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죠. 개미. 여기에 금이 있으면 괜찮아요. 금이 없으니까. 여기는, 을류는,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얘가 순서가, 가장 이게 참, 깝깝하고, 두 번째 깝깝하고, 여기는 그래도 좀 낫다. 왜? 여기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을류야, 그냥, 맨딱에 헤딩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도, 얘는 뭐냐면, 인면또에 가서, 나 죽겠네 하고, 나 죽어 하고, 죽는 건데, 을류는, 너 죽고 다 살자 하는 거죠. 치고 받고 하자는 거지. 치고 받고 하는데, 둘이 서로가 상처만 낸다는 거지. 수가 없으니까, 임수가 없으니까, 육통성 발휘를 못하는 것이고, 남편이 육통성 발휘를 못하고, 을목도 수가 없으니까, 유연성을 발휘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치고 받고 하고 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태어난 날짜, 하루 날짜만, 이렇게 편제, 편과를 깔고 있을 때, 잘못된 날짜를 잡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얼마나 결혼해서, 서로 잘못하고 자살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가 악에 뇌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선택일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주를 풀 때는, 이렇게 있으면, 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편과를 깔고 있으면, 부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픔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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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시에, 해자축 신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라, 이걸 이야기해요. 이런 일주에 한해서, 이런 일주에 한해서, 이런 일주에 한해서, 다른 일주에는 아니고, 이 일주 같은 경우는, 치고 받고 하는데, 오로지 수요의 기운 자체, 토도, 건토니까, 수분을 원하고, 미토도, 건토니까, 수분을 원하고, 이 묘 같은 경우도, 얘도, 신 묘도, 일정한 수분을, 원래 수생복을 받아야 좋고 하니까, 거기다, 확기까지 있으면 좋겠죠. 갑신, 갑신일주 같은 경우도, 수가 들으면 통관시켜주죠. 통관, 얘도, 통관시켜주시죠. 얘도, 좁도, 수두르면,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럴 때, 술은 예에서 뭐냐, 이 갑목의 기운 자체가, 인성이라는 거죠. 갑과 을 같은 경우는, 인성은 자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갑신일주, 을료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가, 남, 이렇게 여자일주가 이렇다면, 남편이, 내가 이, 을, 갑신일주, 을료일주의, 아내를 선택했다면, 그도 내가 칭찬해야 하는구나 해야 돼요. 수생복을 해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도, 열 번 살려도, 화를, 이 갑목과 을목으로 화를 낸다. 이 말에, 내가 잘해줘도, 그런데, 치고받고 하면, 안전수라는 뭐냐, 극단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단,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조건에서, 옆에 수기운이 있을 때는, 통관을 시켜주니까, 금생수, 수생복으로 통관시켜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을 때, 이렇게 있는 일주들은, 참으로, 배우자 문제에서,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장면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배우자 운 할 때, 장면할 때,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배우자의 관계된 것, 세 번째는 사회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일주가,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만약에 내 남편이, 갑신일주, 아니, 내 아내가, 갑신, 을류, 개미일주다면, 정말 여기에서, 수기음 자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 아,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있다면 뭐냐, 그래도 내가, 띄워줘야 한다. 갑목과 을목은, 인성으로서 띄워줘야 한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 자존감을 안 높이는,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준 건, 인성, 칭찬과 경련한, 이걸 이야기하죠. 또, 이 갑목과, 을목에, 병화, 화기를 주면, 그것 또한 좋으니까, 무조건 칭찬과, 격려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갑술, 을밀, 남편이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럴 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당연히, 술을 갖고 해준다. 수의 기운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경우, 편절을 깔고 있을 때, 편절을 깔고 있을 때, 갑목과 을목, 신급 일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여하튼,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했다. 이런 일주다.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 아니면, 내 자녀가, 내 팔자가, 이런 일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내 주변에, 여기, 해자축 신진이 있는가를 봐라.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을 참고해보는가, 배우자원에서, 그래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해자축 신진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이것마저도 없을 때는, 참으로 고립되어 있다, 힘들한다, 결혼하고 힘들한다, 이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잘못되면, 정확하게,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나옵니다. 언제 안 걸리고, 언제 건강에 대한 이상이냐, 그냥 보면 알겠죠. 을미일주, 갑설일주일 때 했을 때, 갑설일주다, 을미일주다 했을 때, 이 주변에, 여기 또, 오행상, 수균, 해자축 신진이 없단 말이에요. 해자축 신진이 없는데, 다시 또, 화기가 들어올 때, 이때, 이 사주는, 건강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걸, 본인이 잃어버리죠. 이것은 배우자, 이런 부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제, 편제를 깔고 있는 남자들, 일제의 편과를 깔고 있는 여성들, 단, 그 한 날짜에 의해서도, 한 날짜에 의해서도, 이렇게 배우자 부분에서, 힘들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출산퇴결할 때도, 이 옆에, 달과 날을 잘 조준해야 한다. 이런 날에, 어쩔 수 있게 태어난, 상황이라면, 태어난 달과 날의 조정을 잘해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을 때는, 어쨌든, 기를 살려자. 어떻겠냐, 인상으로 살리자. 그래서, 물을 갖고 키워주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다른 일종일 또, 다 거기 특성에 맞게, 키워주본 팀이다. 그렇게, 상대를 하면,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개혁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